박수 지금 웃는 발이 눌렀어 하루가 푸중할 때 풀리나 언제나 나니 언제나 나니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흘러자니 강물처럼 흘러가는 눈처럼 아무리 못해 떠나가 버린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빌릴 때 내게 믿을 때 다 짚고 살아왔지만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자 다음 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많이 나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빗속의 여행 아시는 분들 같이 날아 보여주실 거죠? 좋습니다 자 더 크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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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 그녀는 그렇다네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조국판도 열정적으로 아시죠? 너도 헛목 베이비 안 돼요 안 돼 말주면 떠나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범할 수 없어 뭐라고 해요? 달래라 ؛ 버풍의 결이 너나 봐 희망이 듣기 전하는ES 희망이 듣기 전하는 우리의 플랫폼 희망이 듣기 전하는 우리의 한 희망이 없을 너를 두고 할 수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아 나를 주고 떠나가지마 나만 주고 다녀오는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댄 내가 먼저 기돌았어 그댄 볼 수 없으니 한 번 더 사랑아 나를 주고 떠나가지마 나만 주고 다녀오듯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댄 내가 먼저 기돌았어 그댄 볼 수 없으니 그댄 sculptures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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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